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티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공지사항인데요. 이것도 제가 알려주면 구독자가 없어질 것 같아요. 제가 황금티비잖아요. 근데 황금 유튜브로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또 구독자가 빵명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제가 유튜브 니네임을 변경해볼게요. 이건 예전거고요. 자 요거 로그아웃 했다. 자 지금 이 계정의 황금티비인데요.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구독자 13명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. 어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 어 황금 마이오유 티비 바꾸겠습니다. 아 변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괜찮아요 뭐 그래도 일단 제가 언제 한번 알려드릴게요. 누님 변경한다든지 그럴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. 안녕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황금티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 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공지사항인데요.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면 구독자가 없어질 것 같아요. 제가 황금티비잖아요. 근데 황금유튜브로 변경한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또 구독자가 빵명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제가 유튜브 니네임을 변경해볼게요. 이건 예전거고요. 로그아웃 됐다. 자 지금 이 계정에 황금티비인데요.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구독자 13명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. 어 일단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 어 어 황금 Y.O.U. T.V. 이거 바꾸겠습니다. 아 변경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괜찮아요. 그래도 일단 지금 언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어 누님 변경한다든지 그럴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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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안녕